낮부터는 꽃샘추위가 풀리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7도, 부산은 10도로 무척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등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특히 대구와 부산 등 영남 일부 지방은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산행 가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7도로 예상되고요. 대전 9도, 광주도 9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다가 점차 구름량만 많아지겠고요. 밤부터 경기 서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이 눈비는 밤사이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울 경기와 영서 지방에는 1에서 5cm, 특히 경기 북부에는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남부 지방도 오전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낮부터는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